막내의 펜트하우스. 희철이 같은데. 어? 저게 어디죠? 희철이 집 아니잖아요.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1억 뷰.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1억 뷰.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1억 뷰. 고맙다. 오늘 파리 투나잇. 그래 좀 많이 밀어줘. 원래 들어올까봐. 네 알겠습니다 쌤.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. 뿅. 뭐야 뿅이야 뿅은. 뭐야 뭐야 뿅이야 뿅은. 뭐야 뭘 좋아했어. 선생님 이수만 쌤. 오늘 에스파 뮤직비디오 1억 뷰 넘었다고. 야 앉아 앉아 앉아. 집 따뜻하지 앉아. 형네 집 아니잖아. 형 숙소 나간지 오래됐잖아. 이 집 내 집이 어딨어. 우리 몸에. 아 다. 여기 지금 다 나가고 우리 규현 씨하고. 규현 씨 혼자 있다가 또 은혁 씨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죠. 넌 여기 진짜 오랜만이겠다. 신동이 형은 이 숙소를 자주 오질 않았어. 나 그래도 한 다섯 번. 그렇게 많이 왔나. 은근 많이 왔어. 희철이 형은 술 마시러 몇 번. 그러니까 술 먹으러 오는구나. 아 아무래도. 뭐야 뭐야. 아 아무래도. 뭐야 뭐야. 잘 가. 규현아 사랑해. 우와. 우와. 오빠 물론 원샷이겠죠. 오빠 물론 원샷이겠죠. 우와. 오빠. ㅋㅋㅋㅋㅋㅋㅋㅋㅋ